마포구는 2018년 공동체 정원 조성 주민 제한 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마포구를 꽃과 나무가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는데요. 공모 관련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생활공간 꾸미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주민 스스로 가꾸는 마을꽃바 조성을 위해 공동체 정원 조성 주민 제한 사업 공모를 시작했는데요. 사업 선정은 12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오는 3월 7일 발표 예정입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주민들은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녹화재료 및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동네 골목길, 아파트, 상가, 학교 등 마포구 관내 전역에 정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정원 사업을 통해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주민 참여형 녹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홍유정입니다.